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보행로에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점자 유도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전동 킥보드 같은 생각지 못한 방해물들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점자 유도블록을 교통약자법 이동편의시설의 예시로 명시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현행 교통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설치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자 블록이 이동편의시설에 속한다는 것이 현행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진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 유도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했습니다. 또 이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